오늘 제 의상의 포인트. 이거 뭐죠? 초커? 초커입니다. 오늘 약간 좀 예쁘다는 소리를... 되게 예쁘게 생겼다. 오늘 눈 한 번 보여줄 수 있으실까요? 눈이 부어서 눈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활동 때만 되면 돌아오는 다래끼 장부. 이번에도. 이쪽이죠? 지금 내가 봤을 때 왼쪽? 맞아요. 또 카메라 보니까 티가 안 나네. 오, 지금 티 안 나. 다행이네요. 왜냐? 제가 열심히 다래끼 약을 먹고 있거든요. 하루에 6개씩. 거짓말. 진짜로. 약간 그거 같아. 벌에 쏘어 있는 강아지 같아. 벌소강. 여기도 망사, 여기도 망사. 엉덩이 망사 초고기로다. 또 다른 망사. 서베이픽. 일단은 이탈리안 BMT에 에그바유를 추가합니다. 빵은 파마산가 오려감이에요. 슈레드 치즈예요. 올리브는 빼요. 올리브는 맛이 없어서 그냥. 나머지 야채를 완전히 조금씩. 왜냐하면 흐르잖아요. 스윗 어니언이랑 렌치 소스. 굉장히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나도 원래 플랫댓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근육이 말을 하는데요? 맛있어요. 맛있어. 요. 맛있어. 오. 맛있는데? 장난 아닌데? 아, 얘는 인별이 못 찾았구나. 난 안고. 좋은 하루가. 맛있어. 안녕. 아, wal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